나 진짜 너무 억울해. 내가 차가울보다 포인트도 많고, 나이도 많고, 복고찌가 탱크 끌라면 끌고, 비켜주라면 비켜주고, 시키는대로 하면 개준띠 개준대서 시키는대로 다 했어. 근데 어떻게 내가 아니라 차가울이냐고. 그니까 똑같은 후보 선수인데 둘 중 하나면 언니가 더 절박하지. 이번이 진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. 내 말이. 차가울하고 오달성 분명 뭐 있는 거야 이거. 나 몰라. 잊지마. 왜 내가 아니라 차가울이냐고. 차가울이 나쁜 년. 차가울 나쁜 년. 선생님, 저 그만 가볼게요. 어어. 그, 대회 전에 나랑 몇 번 더 상담하고,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같이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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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i run. 아. diapers, 연결이 되지 않아, 뒤구리 후. 걔 때문이야. 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. 저거 나쁜 년 나쁜 년 진짜